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 8천여 호, 이 중 대구는 1만 3천여 호로 전체의 20%를 차지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수도권 전체 미분양 물량보다 더 많았습니다. 미분양이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공급 과잉이 계속되자 대구시는 최근 신규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하는 초강수를 내놨습니다. 새로 접수되는 주택 사업은 승인을 보류하고 이미 승인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사업 주체에게 요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일관적인 부동산 대책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는 대책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택 정책 중 일부 권한을 지역에 이양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경기 위축으로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것을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규 승인 보류라는 정책 수단이 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도 어쩔 수 없이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분명히 지주작업이 다 됐다든지 여건이 되어서 하는 것인데 이런 건설했어요. 또는 시행사들과 사정교감 없이 또 공급이 감소해가지고 가기 급등했을 때 그때 또 지역사회 주택건설업체들이 내려올 수 있을까. 지역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초강수 정책에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도 3만 6천여 호, 내년 초에는 1만 7천여 호의 입주 물량이 추가로 풀릴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